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3TEX, Worldwide Web Technology Surveys라는 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웹기술, 그 다음에 동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IT 보안을 할 때도 이런 페이지들을 많이 참고를 하곤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웹개발, 아니면 웹테크놀리지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할 때도 이 사이트를 먼저 보여주면서 최신 동향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 페이지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들, 그 다음에 어떤 CMS를 사용하고 많이 있는 서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들을 알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CMS죠. 컨텐츠 매니저먼트 시스템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어떤 IT 보안 책들도 집필을 했던 이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쪽에서도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매니저먼트 시스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보안 쪽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취약점들 관련된, 컴포넌트 관련된 취약점들을 보시면요. 이 두 개, 워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졸마, 졸나 이것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만큼 취약점들도 많이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보면은 비율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35.2%나 사용하고 있어요. 월등하죠. 2등하고 월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로도 되어 있고 나머지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지만은 얘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들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나 어떤 개발자분들이 플러그인을 개발을 하고 계속 공개를 하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플랫폼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이트들이 다 워드프레스로 많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슈들을 많이 쫓아와서 이제 노션이나 아니면 기타 Git거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블러그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PHP가 월등해요. 거의 월등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1등을 뺏어날 수 없는 정도의 비율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국내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들을 좀 공부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두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서베이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군유권 같은 경우는 JSP하고 이제 자바안경들 특히 공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바안경들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킹을 하던 어떤 컨설팅을 하던 그 다음에 시켜코딩을 할 때도 이 자바안경에 맞춰져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마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서 어차피 취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모이킹이나 취약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버거운틴이라는 것을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버거운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웹 쪽 기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해커원이나 그런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버거운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PHP 환경 쪽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글로벌적으로 뭔가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당연히 PHP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요거에 월등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PHP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모든 오픈소스 도구들이 웹 기반에 된 것들은 PHP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장고나 파이선들이 가면서 그런 파이선 구조나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오픈소스 도구를 장고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HP 환경이 계속 월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월등하죠. 플래시는 지금은 오히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브라우저 쪽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고 크롬에서는 아예 내년부터는 내년 10월인가 12월부터는 12월이죠. 그때부터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제 동적 페이지에 대해서 월등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플래시 넘겨서 동적 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HTML5 환경을 대면서 좀 더욱더 동적인 페이지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단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사용하신 것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플래시 쪽에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라이센스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합시다. 라이브러리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jQuery라는 것들도 있고 요즘 뷰점.js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형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상세적으로는 또 분류가 좀 되어 있지만은 기본은 자바스크립트다. 그래서 모이 해킹을 여러분들이 할 때도 물론 이제 서버 사이드에 대해서 php, jsp, java 뭐 이런 것들, asp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우저 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해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브라우저의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게 html로 이제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뷰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뷰 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 이제 java스크립트라는 것으로 같이 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 해킹을 공부할 때 이제 언어적으로 어떤 걸 좀 많이 공부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위에 서버 사이드는 뭐 기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java스크립트를 좀 이해를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부 함수만 쓰는 것 같은데 기능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안쪽에서 이제 분석을 하다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java스크립트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이 통째로 나와 있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취약점 웹 기반의 어떤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서버 사이드는 해석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htm이라고 java스크립트하고의 싸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회기법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런 java스크립트를 우회하는 아니면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는 이제 java스크립트를 조금 더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안적으로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당연히 이제 아파치가 위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유해석표 php는 공개된 오픈소스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올리고 당연히 하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라이센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치, 그 다음에 php, 우리가 apm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눅스 기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아파치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요거, 얘가 엔진엑스가 점점 엄청난 사용률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도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요거를 애를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것이 이제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뭐 node.js 이런 환경들도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유닉스, 리눅스 계열, 우분투 계열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레드헷 계열들을 좀 근육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동향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요. 한번 학습을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